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영영을 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또 지금 샀을 경우에 자칫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닌가 양측년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부동산 관련된 교육이거나 얘기를 하면서 들을 때 보면 이분들이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겉에 있는 내용과 속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상 집을 사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올라가서 사는 건 좋은데 주변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니 손에는 보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손에는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니까 누군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가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영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오르내림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내리는 시장이 혹시 발생됐을 때는 내가 원래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던 동네 그런 동네를 전혀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기회로 얻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저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어떤 경험으로 하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도저히 이 아파트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안 살 수는 없으니까 한 단계를 좀 낮춰서 사서 거주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 샀던 게 아니라 한 단계를 사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사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집값이 분명히 오르내림 가운데 내리는 상황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옆에 있는 내가 원래 가고 싶어했던 그 동네 가격도 만만치 않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것을 건너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건너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바뀌어 또 상승장이 되면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남들도 다 좋아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더 올랐겠네요 더 올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구입을 할 때는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일부 떨어졌을 때는 속상했던 건 사실인데 시간을 길게 놓고 보니까 그 구간 내에서 기회는 엄청나게 오더라 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 수준에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뭔가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한마디를 내가 덧붙인다면 그래서 오른다 그래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원했던 그 좋은 곳들을 잡을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발생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겠다 아니면 100%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A급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떨어지기만은 기다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나는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이 아래 구간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심리도 사실 조금 있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버리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심리역으로 쫓겨서 내가 A급을 살 수 없는 상황에 B급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보셔서 알겠지만 강남 오르면 마용성도 올랐잖아요 마용성 오르니까 노도강도 오르고 결국 B급지도 못 자고 C급지도 못 사다가 나중에 보니까 원래는 나는 A급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C급지가 아닌 D급지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자꾸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라고 하는 답변을 원하는 게 세상에 그 답변을 요구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발생을 하니 지금 현재 본인이 들어갈 장소를 마음 편하게 정해라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그동안 몰랐던 시각들이 또 생겨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또 다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라든지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더니 짠하고 머릿속에 지식이 쌓인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대표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급지 들어갔다가 B급지 갔다가 A급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타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지금 무주택자들이 좀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게 가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의 물론 나이대를 연령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30대가 주로 제일 많으실 건데 30대가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힘들었을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쉬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 그 심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이 한 방에라는 게 저한테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말로는 그래서 오를까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쨌든 한 방에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부분들을 못 가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먼저 해봤던 선배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와 모르고 계신 거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고를 때 어떤 포인트를 고려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걸 것 같아요 절대 다수가 원하는 걸 사라 주식하고 똑같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A급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A급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A급을 절대 다수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절대 다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절대 다수가 좋아하기 때문에 강남을 사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강남을 못 사는 시기가 오거든요 못 사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대체지를 찾습니다 또 대체지를 찾는데 또 타이밍을 못 잡은 사람들은 또 다른 대체지를 찾게 되거든요 결국 본인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더 커진 걸 텐데 지금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사라고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거나 가끔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기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못 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못 놓다는 게 어떤 걸 예를 들면 나는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학군을 절대 못 놓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급지를 절대 못 놓겠다 또는 나는 편의시설이 좋은 이런 역세권인 이걸 절대 못 놓겠다 그런데 역세권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역세권 앞에 있는 100m 말고 500m도 오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군요 오르는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이 대체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 절대다수 또는 앞으로 절대다수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 목적이 예를 들어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는 집을 사서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오르든 이천만 원을 오르든 수익인데 이분들은 말로는 천만 원, 이천만 원에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거기서 한 5억, 6억, 10억 이런 걸 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젊은 우리 세대분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안타깝게도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면 쌓아가셔야죠 그 결과물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결국에는 그게 1억, 2억이 되는 거는 아마 우리의 선배들 저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수많은 선배들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들도 분명히 하셨던 얘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해야 될 포인트들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여기 그냥 특별하게 고민 없이 샀는데 나중에 또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피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존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대상의 군중심리로 쫓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테마주죠 부동산 시장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테마주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테마 건물에 쫓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되게 많은 테마주 같이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가 거주할 집을 찾으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게 맞는 거지 테마주로 한 방, 두 방 먹겠다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은 상승장 후반부에 제일 커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변동성이 되는 시장에 한 방을 추구하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산 투자를 하는 모든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아마 책에서도 우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관련된 모든 책에서 보게 되면 버블이 있고 또 버블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거에 휩쓸리는 군중심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자정작용이 있으면 다시 출발하고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 중에서 흔히 말하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래는 관심도가 없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테마 부분은 무주택자이라면 가능하면 처음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거는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이 됐었을 때 하실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마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거주의 안정성을 먼저 챙겨라 그리고 그때 현재 시점에 절대 다수가 선호할 만한 것들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절대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망인 것 같은데 GTXC에서 여기는 여기 만들어진다 그 주변이 확 몇 억씩 오르고 또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런 다양한 철도망이 만들어진다고 예정표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철도들이 거기 들어설지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실제로 들어설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많이 몰리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호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장이 뭐냐면 상승장의 호재는요 호재가 호재가 아니라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한마디로 표현하면 즉 그래서 원래는 그 호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한 1억씩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 호재가 상승장의 분위기를 타서 1억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2억 되고 3억 되는 휘발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호재가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언제 될지가 모르게 되면 그 호재가 갑자기 휘발유처럼 급격히 타올라서 2억이 되지만 주춤하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GTX 호재 부분인데요 GTX 호재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갑자기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GTX 어느 지역이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되게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먼저 들어가거나 또는 그 호재가 갑자기 터져서 갑자기 휘발유처럼 불붙을 때 들어가면 자기가 불붙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잠깐 그 텀을 갖다가 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오른 가격이겠죠 하지만 오른 가격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호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GTX 특히 GTX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을 파고 있는 거고 B나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들이 입조되는 시점까지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다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황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추경매수를 했는데 추경매수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침체장 때는 그 앞에 전철력이 뚫려도 안 오르더라고요 침체장 때는 역세권인데도요? 역세권인데도 왜냐하면 그때는 심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는 그게 휘발유가 아니라 물이 돼버리더라고요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때 더 들어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뭐든지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한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호재도 보면 항상 움직임이 항상 오르내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지금 급격히 따라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곳은 나타날 것이다 저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과도하게 올랐다 또는 올랐지만 또 나름대로 이 지역이 충분히 바뀔 만한 곳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동네라면 계속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다 보면 그런 기회에 분명히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근본적인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한 채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있어야 된다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와 매매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와 매매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열받음, 고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세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매매가격이 올라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전세와 매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은 매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격이 올라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결국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내는 거는 결국 집주인이 좋아요 집주인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세가격은 언젠가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동일한 금액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저는 좀 틀린 말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돌려받는 거는 맞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격이 예를 들어 상승하게 되면 그 차익은 모두 내가 같지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나는 고스란히 남한테 줘야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또는 매매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간에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거는 매매를 하는 게 포지션상 이득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 한 채 물론 이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를 가지고 좀 더 길게 보시게 되면 길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세라고 하는 부분은 남한테 주는 돈이고 매매는 올라가게 되면 내가 수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파페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전세가격은 2년 후 4년 후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뭐 김밥 천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업체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천 원에 김밥을 팔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연히 어디 가서 봤는데 3,500원 써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보게 되면 천 원의 가치가 이제는 현재의 3,500원의 가치가 동일해졌다 그럼 전세가격은 2년 후 4년 후에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명목일 뿐 사실상 그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치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매매를 했을 때 나타나는 본인들의 수익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둘 다 공부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서는? 네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열받아서 뭔가 그러면 내가 이거 보완해야겠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찾아보게 될 것이고요 수익을 본 사람은 또 수익을 본 사람 나름대로 또 뭔가를 찾아보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식이 쌓이는 거고 더더구나 이제는 시장이 예전하고 달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 지식부터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얻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진 시장이잖아요 가진들도 많고요 유튜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이 시장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공부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처음부터 배제할 일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제가 실제로 집을 샀기 때문에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전국의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거든요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편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를 굉장히 신기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었겠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는 많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단독 전원주택 가서 살게 되면 모든 거 다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파트가 그래서 거래하기가 편하죠 아 그렇죠 금방금방 사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아파트 시장을 선호하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테크도 나오면서 시세가 얼마다 뭐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호도가 아까 제가 절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해라라고 했는데 절대다수가 선호하는 대상이고 또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편리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그 편함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어떤 무주택자분들의 대응 전략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인 강의를 해주신 신현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